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쿠드로의 갯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것 같아요.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좀 독특한 기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JHS에서 제작이 된 피크패서랑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된 딜레이 ARP87.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외관에서 너무 구성도 좀 비슷하고요. 아날로그 성향의 딜레이와 디지털 딜레이를 사운드를 모두 갖추고 있는 비슷한 사이즈의 비슷한 이펙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대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블라인드 테스트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이펙터가 어떤 이펙터인지 맞춰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리고 소리만 듣고 더 자기 취향인 것을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이 영상이 나가고 난 후에 이틀 뒤부터 이 이펙터를 한 대씩 한 대씩 리뷰를 할 겁니다. 그때 정답이 공개가 되는데 이 이펙터가 3대일 경우면 쪼는 맛이 좀 있겠지만 다음 주가 되면 하나가 정답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 둘 다 어떤 이펙터인지 공개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이 사운드가 더 좋은 것 같아. 난 이 딜레이가 더 취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핑크 펜서일지 아니면 ARP87일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소정의 사은품도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요즘 되게 활성화돼서 되게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어떤 식으로 좀 더 예를 들어서 댓글 분 중에서 저는 뽑는다면 저는 맞추는 사람보다는 현이 형님과 저가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공통적인 소리 색깔들을 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아니면 혹은 이게 더 괜찮다 안 괜찮다를 구분하는 거는 다를지 모를지 결국 이펙터의 색깔과 질감을 똑같이 캐치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블라인드 때 그걸 보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뭐냐면 이게 어떤 이펙터인지 알고 보면서 듣는 거랑 화면을 가려서 하는 거랑 되게 달라요. 저희가 이전에 한번 스트랩들 종류별로 모아서도 테스트를 해봤고 레스폴드 종류별로 모아서 테스트를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영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연주를 하신 분들조차 영상을 보고 못 맞춰요.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두 대를 비교 시연을 해주실 거고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스트랩 사운드를 두 대를 비교 시연을 해드릴 거고요. 레스폴 사운드를 두 대를 비교 시연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트랩 사운드에서 먼저 연주된 이펙터는 레스폴에서도 먼저 연주를 할 겁니다. 그래야지 덜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참조를 하셔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스폴 사운드 레스폴 사운드 레스폴 사운드 레스폴 사운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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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